어 안녕 안녕 와 유 룩 라이크 휴먼 사람 같애요 각설이 어 어 각설이 아 각설이 스님이야 아 질성한데 아 아 아 그래요 우리 여사는 고향에 pembo 경상도 강원으로 갔네요 아 우리 영주 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산 어 동산의 우리 친구 누나가 아 아 아 이 미숙이하고 이 미자가 여사님하고 비슷할 것 같다. 여사님은 올 60일이에요. 올 60일이에요? 네. 그건 딱 비슷한데. 제가 올 58인데. 네. 60이면 토끼죠? 네, 토끼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, 예. 그런데 영주 사람들은 묘하게 호남 전라도 사람들은 고향 만나면 나랑 치는데. 네. 영주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한 20명을 봤는데 간대하네. 형태 그게 강하지가 않아. 영주는. 그냥 그런 것보다 하지 뭐, 그지요? 네, 저는 영주 향후에도 갔었어요. 저는 요주에 동산동에 옛날에는 소림대인데. 지금은 얘가 조금 전에 질투한 것 같네요. 질투한 것 같아. 자기 나비 두고. 요 앞에 저래 있어요, 제가. 아, 여기요. 그런데 저기 이제 꽃밭이 돼서 엄청 예쁠 거예요. 아, 우리 그쪽으로 한 번씩 운동 한 번씩 가면. 지금 나오셨으면 그 산에 오늘 비가 와가지고. 네. 이 야경이 엄청 아름다울 거예요. 제가 그 언덕 이름을 이탈리아의 봉마르뜨 언덕에서 봉산동의 마르뜨하고 봉마르뜨라고 지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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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유튜브에 봉마르뜨 치면은. 예. 아, 나와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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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설이 관심이 있나 보다. 각설이 관심이 있으면 당연하죠. 지금도 각설이 찍다가 지금 이쪽을 향해도 제가 찍고 있잖아요. 그러면 유튜브에 각설이 첫 만남 이렇게 나와요. 오늘 제목 각설이 진이 첫 만남. 영주 고향 까마귀. 그런데 그런 걸 잘 하신가봐. 잘 오 것처럼. 아주 구독자나 200명밖에 안 돼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200명이. 그런데 200명이... 봉마르뜨 언덕을 치면 안 돼요. 봉마르뜨 언덕 치면 딱 나오고. 더 확실한 거는 뭐 나오냐면은 달밤에 배드민턴 이런 거. 남이 없는 말을 만들면 내 pad를 보여줘요. 원. 쟤는 아무코지에 수코지예요. 예, 수코지예요. 얘는 황진이예요? 얘는 황진이 앙컷이예요 가만히 놔두면 짖다가 안 짖을 것 같애 근데 지금 저 모습이 개 같지가 않고 숙여져서 앙커도 안 보이잖아요 오 왠지 머리 나왔네 가만히 있어봐요 큰 놈이 짖으세요 원래 여기 머리가 소복한데 눈을 하나 찌르고 해갖고 발이 깎아서 우리가 밀어버렸어요 아 이거 안 밀었으면 좋을껀데? 네 이제 자라고 있어요 잘하면 이제 안 밀어요 얘는 이제 한 일곱, 여덟 살 됐어 진이 누나가 돼서 왜 그래 얘들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조합성 이런거 같은데? 얘 반갑다고 너 지금 꼬리 흔들잖아 근데 지금까지 진이, 진이 가만히 있어 진이 가만히 있어 지금까지 세컷이 얘를 괴롭힌 애가 많이 막 짖고 도망갔거든요 지금은 애가 애인데 구애를 하는 것 같애 깍서리 잘 가 깍서리 마지막 포즈 깍서리 안녕 깍서리 안녕 예쁘다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? 네 저 나오게 네 깍서리도 나오게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고맙습니다 네 되겠다 네 각서리 진이 첫 만남 치면 나올거에요 네 각서리 진이 첫 만남 첫 만남은 띄우고 각서리 진이 첫 만남 네 반가웠습니다 우리 밑으로 갈까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